집은 무엇을 내리지? 집은 저는 대망신이고 중국에서 못 나온 거죠 위에서 나와세요 네 이게 다 상상들이 그런거죠? 거기서 많이 어르신 많아 사이안생이네 그니까 지금 그냥 안 먹으면 지금 뭐 나도 한참 짠 짠 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저가 더 많이구나 네 너무 작다 전장 전장 연구가 내꺼는 지금 이건 안밟이면 자르야 된다고 사도리 고추 하나 고추 하나 물이 껴으니까 물이 안 빠지고 다 물에 써서 강약해서 온전히 명약과에서 맛있게도 끝 한번 더 한번 더 살려 그러는데 프라이텔야 하칸 가게를 찍어야지